아 아 그 이렇게 이렇게 그냥 수업을 촬영하고 워낙 애들이 지식정보사회라 인터넷에 오면 부경수 사회가 부경수는 다 인간이 있을걸요 판단에 외쳐나는 타입부터 밑줄 차 요점 연기까지 다 들어 나는 대충 연구하는 그런 시대에 뭘 그렇게 열심히 애들한테 뭘 주려고 하였어요 좀 책잎 으 애들이 애들이 재미없는 수업은 용서를 잘 못해요 분노한 것 같고 이거 삼각대 만원 근데 이걸 찍어서 유턴의 인들 여기 여선생님들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그건 욕한 걸 마찬가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먼저 올리냐 올리지 않으셔도 그냥 갖다 만나도 좋아 이 자체가 애들은 놀이가 되거든요 그냥 어 그리고 여기다가 명분을 이렇게 두셔야 돼 어 수행평가는 1년간 고전을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책상에서 못해 어 그럼 기록을 안하면 수행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보여주고 또 잘된 작품은 다른밤 보여주고 처음에 이게 그래서 이게 저작권용이에요 왜 딴 말이들 보여주세요 애들 심리가